넌 잘못 찾아왔어 그리고 무당이 돼야 되는 건 빼박일 거야 근데 금년은 안 될 거야 너는 뭐 날짜라 뭐 이런 거 다 받았다고 하는데 금년은 어떠한 이유가 될 건 거리낌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3제라는 걸 거부 못해 29같으면 짓디잖아 3제 때 물론 신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가장 큰 거는 금년은 위야무야 금전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아마 금년은 자네가 많이 힘들 거고 이 길 가야 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네가 아무것도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도 너 굶어죽이지 않으니까 이유는 하나야 네가 가겠다고 정한 거 같아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찾는 게 우선일 거고 그리고 대놓고 얘기하지만 용군TV에 나를 비롯해서 나오는 선생님들은 다들 옳고 바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시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음과 양의 조화도 필요한 거예요 아마 포스가 좀 센 선생님 여자임에도 그런 분하고 인연이 맞을 거니까 나하고 오래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아무튼 나한테 와야 될 사람은 아니었어 자네는 그냥 오늘 확인받아가 나도 점은 잘 보는데 신을 잘 보는데 너는 무조건 이 길 가야 돼 근데 선생님은 분명히 여자 선생님이 맞을 거고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게 보여야죠 그쪽으로 가고 용군TV 김대표한테 대한민국의 무당을 제일 많이 알 거야 저 친구가 그러니까 저 친구한테 좋은 선생님 소개해 달라고 해서 그 선생님 만나보고 그리고 인연을 그쪽으로 가져가야 될 거야 그리고 한 2, 3년 정도가 굉장히 번뇌가 많을 거야 네가 결정을 했음에도 잘 이겨내라 내가 이렇게 보면 2, 3년 내가 잘 버티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무당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거는 많이 보여줘 근데 이런 얘기도 해주기가 좀 먼 게 네가 가끔 네 스스로 네 자아에 빠져가지고 흔들림이 많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 줄을 꼭 잡고 가라는 거야 제자들이 흔들릴 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선생이거든 네가 선생 복은 있는 거 같아 이 무당 가면서 나도 19년 차인데 정말 좋은 선생님을 처음부터 만났다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내가 더 일찍 잘 됐을 건데 그런 아쉬움은 많아 근데 그것도 내 복인 거고 네 네 스스로가 많이 흔들릴 거야 그거 잘 잡고 가 그럼 너 내가 봤을 땐 나중에 내가 언제 어느 때 뭐 구 땅에서 만날지 기도터에서 내가 너를 만날지는 모르겠다만 응 네가 나를 만났을 때는 네가 그래도 한가락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심내고 어려운 결정 잘했어 그리고 잘 될 거니까 용궁 김대표한테 좋은 선생님 소개해 달라고 해서 인연 잡고 가봐 심내라잉 넌 잘 될 거야 왜냐면은 너한테 근성이 있어서 끈기가 있어 보여서 한 2, 3년은 네가 조금 버거움이 있을 거야 네 자아가 흔들리고 선택을 또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그런 번뇌이 쌓일 건데 잘 이겼네 잘 알거든 심지어 альным 마음 3000 11 15 20 감사합니다.